북조선 기온은 어제보다 낮거나 일부 지방에서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북조선의 지역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7일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 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맞겠습니다 바람은 대체로 남서풍 또는 북서풍이 불겠고 일부 북동풍 또는 남동풍이 부는 지방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안남도와 황해남북도 일부 지방에서 황해남북도 일부 지방에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5월 7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평양 8도, 남포 8도, 신이조 7도, 강시 10도, 해수 9도, 자리원 10도, 개성 9도 정도로 예상되며 낮 제일 높은 기온은 평양 20도, 남포 18도, 신이조 19도, 강시 21도, 해수 20도, 자리원 22도, 개성 21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5월 7일 함경남북도와 강원도 지방도 대체로 구름만 맞겠습니다